여러분 안녕하세요 ! 오늘은 화이팅! 아삭한 소스 아삭한 소스 아삭한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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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이 맛은 엄청 맛있어요. 제가 이 맛을 많이 찍어서 먹어볼게요. 이 맛은 이제 이 맛을 어떻게 먹었는지, 이 맛은 정말 맛있어요. 이 맛은 정말 맛있어요. 이 맛은 정말 맛있어요. 와우 달콤하고 맛있어요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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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는 많이 먹었지만,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너무 잘 어울려요. 너무 맛있어요. 소스도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. 소스는? 소스는? 다음날은 코코넛입니다. 오로롱 오로롱 오이 오로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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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한 맛이 나더라고요 새송이버섯 찹쌀떡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엄청 매우 달콤하고cker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초콜릿 오징어는 매콤한 맛이에요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너무 맛있어요 마요네즈 와우 탕후루 국물이 얇고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네요 엄청 맛있어요 딸기맛 너무 맛있어요 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